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오락에서 위험을 산업기사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배오락 위험을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면 우리가 컨텐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위험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죠. 전망은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험을 산업기사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응시를 할 수가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응시 조건,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시험 설명입니다. 위험을 산업기사는 어떠한 과목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검증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 같은 방법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학습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위험을 산업기사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어떠한 업무를 볼 수가 있는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 업무에. 위험물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스 또는 위험물 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 충전하기 위한 예방 조치, 예방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위험물에서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물이 전기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지 않습니까? 액체가 전기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가스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가스 또는 전기가, 그죠? 가스 또는 전기 생산기계 장비의 장비를 운전, 충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그죠? 이와 같은 경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전기 또는 가스로 변했을 때, 그죠? 공기 중에서 우리가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정화원만 있으면 우리가 화재 또는 연소 또는 폭발로 연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결국 우리가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죠?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험물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소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료 고무제조회사, 그죠? 도료 고무제조회사, 금속재련 유기합성물 제조회사, 그 다음에 염료 화장품 제조회사,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대형기관,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의, 소방직 공무원의, 그 다음에 인쇄 잉커 제조회사, 그 다음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 자, 이와 같은 곳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그죠? 정류업체, 제약업체, 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 취급하고 있는 저장량, 그 다음에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의 용량, 그 다음에 제조하는 위험물의 용량에 따라서 위험물 기능사를 채용을 할 것인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채용해야 되는가, 위험물 기능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법적인 기준이 주어져 있죠. 그죠? 법적인 기준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에, 그죠?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대형기관에, 그 다음에 정류업체에, 그 다음에 제약업체에, 이와 같은 장소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우리가 60%가 넘어요. 60%가 넘는다.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라고 하면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는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전망이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지정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저장,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 그죠? 선임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일반기업 채용할 때, 그죠? 그리고 보수, 성진, 전보,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망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방직 경력, 소방직 경력 채용시험에 화학 분야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6급 이상 미기술직 공무원 채용할 때 가산점이 보유된다. 그 가산점은 공업직렬계열의 화공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받으려고 할 때, 채용 공무원 시험을 칠 때 5%, 3%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가산점이 5%, 3%가 더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합격할 확률이 훨씬 다른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험을 산업기사 응시 조건이 됩니다. 위험을 산업기사 응시 조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그렇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 그렇죠.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위험을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물론 기능직 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기능사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련학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애정자. 여기에서도 관련학과라고 하면 이 말을 바꾸게 되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애정자는 위험을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애정자. 그 다음에 학력도, 그저 경력도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위험을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험을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험을 산업기사 시험은 첫째로 일반학이 20문제, 여기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 문항수입니다.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험을의 성질과 취급에서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로 삼아야 되는 것은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은 우리가 2차 시험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위험을 성질과 취급도 2차 시험하고 직결되는 문제, 일반학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차에서. 1차만 통과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일반학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니까. 이것의 목표 점수는 우리가 몇 점, 그렇죠? 한 10개, 그렇죠? 10개, 20문제 중에서 10개면 한 50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점수로 진다면 50점 정도만 여러분께서 맞춰내실 수 있도록,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최소한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8개 이상.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된다. 8개 미만이, 8개가 40점입니다. 40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8개가 40점.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40점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과락으로 그 시험에서 다른 두 종류의 과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점 이상을 맞춰야 되겠다.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 화재방과 수화방법은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한 15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5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도,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도, 이것도 우리가 15점으로 목표 점수를, 15점 개수로 이야기하면, 개수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10문제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목표 점수를, 그렇죠? 그 다음 화재방과 수화방법은 15문제 이상이다. 15문제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15문제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목표 점수로 삼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학은 2차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에서 8개 이상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목표 점수는 10개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학에서 8개 이상의 문제는 제가 일반학을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의 문항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검증방법이 되겠죠. 검증방법. 객관식 사지태길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문항수는 몇 문제?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당 4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그죠?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처리를 한다. 이 내용도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실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죠? 상대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합니다.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다. 절대평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학이라든지 화재방과 소화방법이라든지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세 과목이 있을 때 한 과목을 40점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실객이라고 이야기했죠. 전부 다 40점 이상이 되면서 평균 점수로 했을 때 우리가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을 시킨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방법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과목은 암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암기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도 많이 나오지만 암기해야 할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 도중에 별표한 것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의 강의를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겠죠. 그렇죠? 전부 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에 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해놓은 것은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대풀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으실 때 별표한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노트에 적는다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라든지 스마트폰에 찍어놓았던 것을 여러분들 목소리로 녹음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는 배우락 합격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도중에 어떻게 암기하면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암기 방법을 제공을 해놓았습니다. 암기 방법을 제공을 해놓았다. 예를 들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로서 턱일알 2, 3, 4동이다. 턱일알 2, 3, 4동, 특수인화물, 제1석일유, 알코올유, 2, 3, 4석일유, 그 다음에 동식물류, 그 다음에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1석일유, 2석일유, 3석일유는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 비수, 비수, 비수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우리가 외울 때 5, 2, 4석, 철, 2, 4, 6만 이렇게 적게 되면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리터, 제1석일유 비수용성인 경우에는 5, 2, 2가 되니까 200리터, 수용성인 경우에는 5, 2, 4, 400리터 이와 같은 개념으로 쭉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시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기출문제는 반복으로 기출문제는 반복으로 반복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반복학습으로 공부를 하시되 알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께서 뭐라고? 지워버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세밀하고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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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